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인터페이스를 같이 리뷰를 해볼겁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 하는거 아니에요. 이 고시리즈. EAT 실리콘의 고시리즈는 고트윈 말고 이미 그 이전에 다른 전용 모델들을 하나씩 했었는데 두개가 있거든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프리앰프 내장된 모바일 인터페이스 48V 팬텀 파워 및 헤드폰 아웃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TC 헬리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고 보컬입니다. 말 그대로 보컬 전용 인터페이스 인거죠. 240화의 저희가 했네요.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녹음한다. 이것도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이거 한번 밑에 내려가서 상세 설명을 한번 볼게요. 고 보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캐논 하나가 있어요. 멀티 인풋 아니고요. 캐논으로만 딱 되어있습니다. 고품질 마이크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있고요. 48V 팬텀 파워 지원되고 9V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함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과 함께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테일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요게 고 보컬이었고요. 고 보컬만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가 그 이전에 했었던 게 기타 전용도 있습니다. 기타 전용은 고 기타 프로입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고 보컬 같은 경우는 45,000원 아주 저렴했었는데 고 기타 프로는 119,000원이네요. 가격이 조금 더 있죠. 왜냐하면 얘는 일단 단자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단자가 캐논이 아니죠. 이렇게 O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캐논 온리 단자 하나였고 이거는 O가 두 개고 오늘 거는 멀티가 두 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트윈이다. 맞습니다. 이 기타 고 기타 프로 같은 경우에는 라인 레벨 악기에 특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스펙트럴 비슷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바로 앰프 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소프트웨어도 호환이 되니까 사운드도 다채롭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공원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워 보이네요. 자 디테일 여기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확 추워졌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연결 예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 프로까지 보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TC 엘리콘의 고 트윈 입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두 개 채널의 오디오 미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페셔널 레코딩 애니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도 하실 수 있고요 보컬도 하실 수 있고요 두 개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 놓은 모델이다.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단히 뭐 스펙에 관련된 뭐 좋은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이거를 어떻게 써라 뭐 뭐다 이런거다 이런거죠. 24비트 48kHz 뭐 이렇게 최소한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는 최소한의 스펙 가지고 있고요. 스몰 박스 빅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펜터 파워 지원 되고요. 자 아래쪽에서 자 여기서 show more 에서 스펙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구동이 되고요. 네 전용 앱이 있어요 고 레코드 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는 디테일한 조작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녹음을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pc 에다 연결하지 않고 그냥 그 앱에다가 그냥 연동해 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제 디테일 잡고 폰에서 녹음 이런식으로 쓰실 수가 있구요. 자 그럼 바로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고 트윈 입니다. 사이즈는 요정도 되요. 손바닥 딱 이렇게 사이즈 놨을 때 어 이쪽에 멀티 인프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인프 개인 양 여기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여기에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옆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다이렉트 모니터 온오프 하실 수가 있구요. 레벨 이렇게 요걸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헤드폰 단자 있죠 아래에 이렇게 배터리 베이가 있고 그리고 패킹이 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미디 인아웃과 그리고 usb 그리고 요것도 dc 인도 선택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옆쪽에 보면 라인 아웃 그리고 라인 아웃의 레벨 그리고 48 팬텀 파워 온오프 가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가볍고 정말 휴대하기에 최적의 사이즈 고 트윈 입니다. 가볍고 좋네요. 거룩하지 마. 자 외관 살펴봤구요. 그럼 바로 사운드 받아볼게요. 어차피 저희가 이걸 뭐 동시에 한번 뭐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굳이 여기서 그렇게 사운드 모니터는 없으니까 그냥 1번 채널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컬는 적당하게 좀 세팅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 보컬만 간단하게 받아갖고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아우 콧물이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계속 훌쩍훌쩍 되는게 들어가죠. 네. 현장감 있어요. 그죠. 현장감은 있죠. 이융. 찾아볼게요. 네. 부르는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데요. 바로 들어보죠. 드라이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EQ 들어간 건가요? 네. 네 EQ 리버브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럼 드라이부터 먼저 드라이부터 들어볼게요. 드라이입니다.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뭐 E4의 이거를 지금 제대로 받아주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휴대성과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약간 프로세싱한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살짝 잡았어요. EQ랑 리버븐. 그 정도만. EQ랑 리버븐. 보통 저희가 그래도 데모라든가 이런 거 작업할 수 있는 용조로 볼 때 보컬이 어느 정도 받아지면은 잘 받아지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 이거는 그래도 데모 스케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드리거든요. 충분히 일 잘하고 있고 뭐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장난감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휴대성 좋고요. 지금 보면은 가격이 아주 착해요. 뭐 우리가 그 고 보컬이 한 5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고 기타 프로가 10만원대 초반. 네. 고 트윈은 10만원대 중반, 중후반 정도. 중반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완전히 엔트리급 투인 투아웃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이렇게 포터블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시작되는 가격대가 한 10만원대 중반 정도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그나마 오디오에 약간이라도 더 포커스를 맞춘 제품을 포터블한 어떤 휴대성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슷한 가격에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쪽보다는 좀 더 휴대성이라든가 편리함에 포커스를 맞춘 이쪽 기여를 선택하는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작업 방식과 플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과 휴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고기타 프로하고 고보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퀄리티상으로는 편의성 말고 그 오디오적인 퀄리티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이 트윈은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됐다. 사운드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또 어떤 면에서 정말 진정한 여행용 인터페이스로서 또 하나의 포지션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코로나 시국이 좀 풀리면 여행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출장도 좀 편하게 가실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그냥 하반에 무심히 툭 던져놨다가 뭐 거기까지 가서 굳이 작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정말로 내가 여행을 갔는데 뭔가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냥 어? 맞다. 나 친구 갔었지. 그래서 좀 스케치하면 좋죠. 그리고 일부러 아예 그런 음악 여행을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여행도.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바꿔가지고 되게 재밌게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아예 여행까지 가서 그걸 해라고 생각을 하면 억울할 수 있는데 그거 하러 여행 가자. 이거 되게 좋은 또 시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쿠스틱 기타 하나 보컬 하나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고 보컬이면 충분해요. 4만 5천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다채로운 악기와 나뿐만이 아니고 같이 간 친구는 뭐 베이스 한 대 가져가고 일렉스 있고 기타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럴 때 고트윈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고 시리즈의 가장 진일보대 모델 고트윈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 전문이 시원한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